안녕하세요! 이번에는 이 중에서 진작에 준비 진작에 움직이면 돼요? 움직이면 돼요? 아니에요? 움직이면 안 돼요. 시작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대로 원! 이번에는 이제서요? 발 빼서 점점! 하나 둘 걸어볼 거야 준비! 다리를 볼 바깥으로 해서 다시 운동해볼 거야 준비! 시작!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대로 그대로 멈춰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위에 위에 제자리에 뛰기 두 발로 같이 점프 준비!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그대로 멈춰 오케이 검 딱 천찬! 천천히 걸어서 저기 저기 가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? 협의 칭찬하게 네 준비 천천히 걸기 시작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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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 옳지, 천천히 걸어봐야죠, 옳지, 옳지 옳지, 옳지, 옳지 예쁘게 붙이고, 다리 차렷 아, 우리 친구는 몸에 물이 자꾸만이 말려요 유행으로 어떤 친구 살고 있어요? 새 친구 살고 있죠, 물 다시 한 번 우리 접시해 볼게요 옳지, 다시 한 번 가슴에도 옳지 다시 한 번 머리 위로 슝 한 번 더 슝 이번엔 우리 친구는 본격적으로 우리 완전히 앉아볼 거예요 자리에 앉아 어, 앉아, 괜찮아 어, 괜찮아 우리 앉을 것 같아 우리 앉아 진짜 진짜 오오 inch 아,,,,,,,,,, 아멘